lunar. 달의 음력의 이런 뜻입니다. 추석 때가 됐는데 해외로 누나가 돈 벌러 갔거든요.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을 해요. 그러니까 누나 생각이 간절하겠죠. 누나가 선물 사가지고 추석 때 온다더니 바쁜가 봐 못 왔어 하면서 동그란 달을 바라보는데 달 속에 누가 있어요? 누나가 lunar. 누나 얼굴이 어디에? 달 속에 비쳐 있어요. 다시 한 번. lunar. 다시 한 번. lunar. 그래서 달의 음력의 이런 뜻입니다. 알겠죠? 달의 음력의. 다시 한 번. lunar. 자, palm. 손바닥. 아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. 팜팜. 행동까지 해보세요. 팜팜. 팜팜. 손바닥이에요. 역시 여기서 L들은 발음이 안 나요. 그래서 팜입니다. 팜. 자, 팜팜. 뭘로? 손바닥으로. 팜팜. 손바닥을 느끼세요. 손바닥. 팜. 자, 그래서 손바닥이에요. 슬립. 미끄러지다. 자, 욕실에서 슬리퍼가 미끄러우니까는 잘 미끄러지잖아요. 그죠? 슬립. 슬리퍼가 미끄러지다. 슬리퍼 신었는데 미끄러졌어요. 자, 같이 해보죠. 슬립. 다시 한 번. 슬립. 자, 슬리퍼가 미끄러졌어요. 미끄러지다. 스트링. 자, 끈이나 실입니다. 끈, 실이 이렇게 풀려있는데 뭐 모양으로? 스프링 모양으로 풀려있는 끈과 실을 갖다 연상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스프링 모양의 끈, 실. 같이 해보죠. 스트링, 스프링. 다시 한 번. 스트링, 스프링. 자, 다 따라하셔야 돼요. 스트링, 스프링. 그래서 스트링만 이렇게 딱 읽어도 아, 스트링? 아, 스트링 모양이 끌려있는 요.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끈이나 실을 뜻합니다. 다시 한 번. 스트링, 스트링. amount, 양. 총액이라는 뜻입니다.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총양이야. 어마어마한 양이네요. 그죠? 다 합쳐봤더니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양이나 다 합친 거. 그래서 총액이라는 뜻입니다. 어마어마한 양. 총액. 다시 한 번. amount, 어마어마한 amount. 따라하세요. 그대로 어마어마한 amount. 어마어마한 amount. 뜻은 뭘까요? 어마어마한 양이죠. 양. 총액이에요. 양. 총액을 여러분께표 찾기 death. 3.4Y.2.1 양. 총액. 3.4Y.2.1 양. 총액. 5.5Y.2.1.3